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치적 성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죠 조선의보의 논설위원이 만물상이라는 아주 재미나는 글을 통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우려하게 제공합니다 배성규 논설위원이 쓴 건데 1990년 TV드라마 머스마와 가인에는 경상도 청년과 전라도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을 그렸다 두 사람은 지역 차이를 극복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선거 때 지지후보 차이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화해했다 선거 때마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사이좋게 사는 집도 많았다 이 칼럼을 보니까 50대 후반에 경남 통영 출신의 시골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그 집안에는 1대 3인 거 있죠 아버지는 대단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 출신인데 그 아내하고 딸 아들이 완전히 한패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저를 만나서 술 한 잔을 하면서 살맛이 전혀 나지 않는데요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가끔 든답니다 그게 가장 보수고 세 사람이 이제 좌파적 색채가 강한 겁니다 진짜 살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친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 가운데 아버지하고 정치적 시각이나 관점이 자식들이 다른 경우에는 집안이 파토가 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70대가 새가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되게 40대입니다 70대하고 40대 사이에 싸운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아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식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그런 집안도 많은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치적 시각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버지를 꼰대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인생을 내가 왜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수없이 만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연애도 정치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치적 성향의 상당 부분이 타고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외국의 학술지 논문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신앙이나 정치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우리가 흔히 퍼스펙티브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관과 신앙관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어쩌면 처갓집을 고를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그 집안의 정치적 시각이 어떻냐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이 돼가 여러분 가족을 끌고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은총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 가지고 여러분들 방송에도 한 세 번 정도 내 방을 들어와서 이제는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뭐죠 성인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을 때 키울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갑니까 가장이 된다는 책임을 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한 집안이 가장이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거의 전부를 걸고 자기의 인생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생 프로젝트를 마쳤는데 아버지하고 이러면 아들이나 딸이 대판으로 싸울 정도로 정치적 시각이 다르게 되면 그건 내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이자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당연히 먼저 처가 될 사람 남편이 될 사람이 정치적 시각을 확인해야 되고 건강을 확인한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처가집의 장인 장모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장인 장모가 시각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수문장님 말씀처럼 정치 성량이 선천적 성량이 경향이 있다는 겁니까 상당히 선천적 성량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학에서 나오는 많은 논문들은 뇌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뇌구조 자체가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다 보면 저는 이게 양육의 영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의 영향을 미치지만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100%가 태생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데 타고난 보수주의자가 있는 겁니다 타고난 뭐죠 진보주의자가 있는 겁니다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30년 40년 개론생활하면서 집사람하고 내하고 정치적 시각이 현재히 다르다 저는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정도로 비극적일 것 같습니다 집안의 원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원팀이 라나님 말처럼 세계관과 가치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착한 표현입니다 아라우님은 저는 20대 초반부터 20년 넘게 아버지하고 정치 성향이 쭉 일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제가 더 열일 우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조선이볼 절대주를 믿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은총이가 지금 1년 한 9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다른 사람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한다 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동반자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대남 이대녀 갈등이 데이터 풍속도를 바꾸고 있다 씁쓸한 얘기다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른데 개론해야 되느냐는 고민의 글이 많은데 정치 성향이 다르면 개론해서 안 되죠 종교는 달라도 살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면 못 산다 사랑은 포기해도 정치적 신념은 포기 못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이 배우자를 고르시거나 또 아니면 개론 정령기를 둔 그런 부모님이 계시게 되면 정치적 성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생적 요인이 굉장히 저는 큰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수주의자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보수주의인 책자가 가진 사람이 됐는지 교육 역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태생적 요인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치학계에서 요즘에 MRI 같은 거가 여러분들 많이 촬영이 싸고 싶게 되니까 뇌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뇌구조 자체가 아이들 낳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벌써 그 아이들의 기질이나 이런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어느 부분은 좀 이렇게 다듬어지겠지만 근본 소위 구조 이것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논문이 언젠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빈스판이라는 스티븐 핑크가 지은 책이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너무 두꺼워 가지고 이렇게 억장이 무너진 책이지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할 때 유전적 역할의 가능성은 충격적일 만큼 여전히 막강하다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배제하는 그런 영향이 크지만 벌써 그 은총이란 손자 보면 남자아이니까 공차하는 것을 좋아하고 유난히 이런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 유전자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죠 2011년 4월 달에 카이스트 교수님의 쓴 글입니다 뉴욕타임스와 BBC를 포함해 전 세계 언론이 과학 논문 한 편을 대서특빌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가나이 료타 박사와 그의 지도 교수 러제인터 리스 교수 팀이 콜런트 바이올러지에 실은 논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헤드라인은 진보와 보수 뇌구조가 다르다 예를 들면 과학의 발견이라는 것은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자가 어떤 가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리서치를 했으면 뇌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마도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뭡니까 가설로 세운 다음에 그걸 검증해 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가 이게 좀 부정에 가까운 것 같다 그게 가설로 세운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니까 아 이게 부정을 했구나 이렇게 가서를 세운 다음에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 여러분들 식품을 먹어보니까 심장병에 좋더라 그 소위 경험 지식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가서를 세운 다음에 검증을 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두 학자는 정치적 성향이 뇌구조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젊은 성인 남녀 90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뇌구조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한 결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뇌의 특정 부위 크기와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학생들은 공포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오른쪽 부분이 두꺼운 반면에 진보 성향의 학생들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고 외부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전대상회 부분이 두꺼웠다 아주 여러분들 멋진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70년대 대학을 다닐 때 586 운동근들하고 대개 한 2, 3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송영길 씨가 1962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죠 벌써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대모가 좀 성향하고 학생운동이 아주 강력한 그런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벌써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무슨 유도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무슨 집단체조를 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기 이전에 이미 뭡니까 자유주의적 책자의 보수주의적 책자의 개인의 발견 개인을 대단히 중시하고 귀하게 이기는 그런 종류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념서적을 여러분이 읽더라도 대학 1, 2학년 때 그거를 절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뇌구조가 여러분들 진보적인 책자가 강한 사람들은 소위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한양대의 리영희 씨 같은 그런 파르긴가의 대화랑 그런 책을 읽으면 그게 그냥 단박에 뭡니까 가슴이 떠어지고 울렁울렁하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뇌가 뇌 같은 사람은 파르긴가의 대화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리영희 씨의 글 무슨 뭐죠 태백산명 같은 걸 읽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고 뭡니까 가슴이 막 뛰고 그게 반응이 다른 겁니다 뇌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비뚤어지게 되면 개인 삶도 비뚤어지고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죠 반듯한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기적인데 인간이 천사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로 안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죠 틀린 겁니다 인간에 대한 가정 자체가 뭐죠 좌파들은 틀려버린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이기에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런 기초 위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 교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선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좌익이 등장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선전선동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삶도 불안전하고 사회도 불안전한데 그 사회를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좌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포트가 등장하고 문화대혁명이 등장하고 뭡니까 스탈린의 신경제계획이 등장하니까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는데 불안한 인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바꾸면 인간이 다 바꾸어져가 선한 사람이 돼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런 망상을 가진 그런 생각들이 이 심지어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세상이 그런 겁니다 기초에 있죠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틀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뭐죠 좁힐 수만큼 간격이 터지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간단한 데서 그래프 하나만 딱 이런 보더라도 선입견을 갖지 않으면 아 이게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구나 쌍거리 무시하고 뭡니까 그걸 덮었기 때문에 계속 덮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로 총선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하태경이나 이름들이 이준석은 계속해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고 6월 1일 지방선거도 부정선거가 없었고 3구 대선에 소쿠리 확진자 사전투표는 그냥 관리부실이고 이따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이 아주 중요하죠 인간을 어떻게 볼 건가 인간이 자기에게 충실한 불안전한 존재를 보게 되면 절대 좌익 쪽에 쓸 수 없는 겁니다 3구 대선 아멘